하늘이 특삼 소모상을 찾아왔는데 계곡에서 전체를 찾지 못하고 지금 두근만 눈을 보이는 것만 찾았습니다. 이렇게 나개를 미술을 견뎌서 소녀 대신 나개를 지금 타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너무말도 불말도듯합니다. 아 정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물소리도 진짜 물이 너무너무 맛있어. 정말 강원도 소락산이나 가야지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정말 여기에 백회족은 벌써 돌을 보니까 엄청 돌을 가입덩어리 이렇게 크고 물이 정말 많습니다. 역시 이렇게 깊은 산속에는 목새새 역할을 한다고 보잖아요. 산에 나무가 많으면서 이 계곡이 이렇게 풍부하고 이런 아름다운 멋진 삼각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풍경적이고 여름에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꾸덕 14살 hè